안녕하세요 루이보통입니다 오늘은 한때 돼지국밥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별미돼지국밥에 찾아왔습니다 별미돼지국밥은 예전에 5천원 가성비 돼지국밥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루이보통도 한번 정도는 먹어보려고 했으나 좀 멀어서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루이보통이 정말 좋아하는 소고기국밥 특히 육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혼밥을 주로 하는 루이보통에게는 육국수가 6천원이라는게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또 소고기국밥이 6천원일까 생각하면서 방문을 했는데요 가게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소고기국밥 소고기국밥 보면 어때요?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들어왔고 콩나물도 있고 근데 특징이 소고기가 굉장히 얇고 작게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게 소고기국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시는 집이 있을까? 아 왜? 혜자혜자 정말 가성비 좋은 집이라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한입을 뜨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차 하고 생각한게 제가 육국수를 먹으러 왔다는거에요 따로 메뉴판에는 소면이란 메뉴가 없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주방으로 가서 소면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가급적이면 국밥을 시킬 때 같이 소면을 시키면 바로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시키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초행길이라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소면은 조금 이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밥하고 반찬 이런걸 보면서 한입 한입 먹었는데요 제가 이제 육국수와 소고기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 집은 소고기국밥과 육국수 맛집이 아니라 백밥 맛집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번째는요 반찬입니다 정말 소고기국밥을 시켰을 때 나오는 반찬이 어 당장 생각하면 두부 저 두부 정말 두부 부침 맛있어요 정말 두부 부침 최고입니다 오래 먹은 두부 부침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멸치라든지 깍두기 김치 감자 정말 밑반찬을 먹어보면 아 이분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 집은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한밭집이나 공사를 할 때 월대식당이라고 하죠 뭐 가까운 사무실에도 월대식당이라고 있는데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지루할 때 집밥을 대신해서 반찬이 항상 바뀌고 국이 항상 바뀌면서 나오는 집으로 하면 정말 대성공을 하겠다 이 가격에 서울에서 집밥 전문이라고 말하면 대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기본찬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마디로 음식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이 보통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맛에 따르면 소고기 국밥과 정말 맛있는 육국수를 먹기 위해서 이 가게를 방문한다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집의 소고기 국밥과 육국수는요 냉정히 말하면 굉장히 진한 국물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생각하는 정식에 그냥 나오는 소고기 조금들은 소고기 국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육국수 역시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국수가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2인분 이 정도 둬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너무나 진하지 않고 옅은 소고기 국이기 때문에 국수를 넣어서 같이 먹었을 때도 큰 감동이나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혹시나 싶어서 밥을 말아먹었을 때도 역시나 거의 조금 가장되게 말하면 거의 맹물에 물어 말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집이 가치가 없는 집이냐? 아닙니다 이 집은 소고기 국밥을 안 줘도 이 집 밥과 반찬만으로 6,000원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가까이서나 영업하시거나 저처럼 혼밥을 즐기시는 분들은 주차가 조금 힘들지만 정말 예전에 엄마 밥상을 생각하면서 한 끼 먹기에는 6,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돼지국밥이나 고기 백반 등 이런 걸 시키면 반찬이 좀 달라져서 저는 다시 가면 또다시 소고기 국밥을 시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먹을 때 옆에서 보니까 월대를 대어 먹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뭐해요 라니깐 닭게장 이라고 하면서 저랑 똑같은 반찬을 주시던데 사실 소고기 국밥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갈 때마다 국이 바뀌는 백반집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대구에 놀러 온 친구들도 아니면 다른 가족들도 야 6,000원에 이런 백반을 먹을 때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소고기 국밥 맛집 육수 맛집은 아니지만 이 집은 백반 맛집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쉬운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이 원래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이 국밥과 백반의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근데 10월 1일부터 6,000원으로 늘어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정말 소고기 국밥 육수 맛집 아닙니다 정말 정통적으로 아무리 싸다고 해도 돈을 더 주고 맛있는 국밥을 먹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백반 맛집이라고 한다면 이 집은 백반 집밥 정식 맛집이라고 한다면 집밥 정식 최고의 맛집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집입니다 그 부분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루이브통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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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